몇 년은 어려보이는 피부를 원한다면 이제 하나로 끝내라. 키연정의 코렉트 콤보 세시 크림. 대한민국 뷰티 트렌드를 이끄는 뷰티 크리티브 디렉터. 키연정이 제안하는 충격적인 반전 크림.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을 하나로. 속과 겉을 동시에 드라마틱한 물결 케어. 피부 속으로는 기능성 유효성분들이 침투하여 수분과 역량을 채워주고 겉으로는 특허받은 컬러 캡슐이 피부색에 맞춰 피부톤과 접티는 감쪽같이 매끈하게. 임상으로 확인된 24시간 보습효과, 피부결 개선효과, 피부 진풍 강화, 각질 개선, 모공개선 및 커버효과. 키연정의 코렉트 콤보 세시 크림. 키연정의 코렉 jug